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부에서는요. 오늘장 정리하고요. 종목진단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미니 강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투자의 신 2부도 여러분들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진단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죠.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2부와 함께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서당계 1년차님 오셨고요. 노사신TV님께서 지각했어요. 2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방금 2부 시작했고 2부에서는 종목진단 진행이 되니까 궁금한 종목들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벙벙님께서는 나는 제 피렁아 미니강이 기다리는 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자 미니강이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담겨져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벙님께서도 저 계속 있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고 작은소나무님 2부도 함께합니다. 한혜경님도 2부에 출석해 주셨고요. 영웅시비님께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곰지말림 오셨군요. 알베로또님께서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저희 종목진단 시작하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값,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종목진단 신청받는 동안 오늘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자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그냥 하루 종일 눈치만 보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하고 어제는 미국 시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좀 이렇게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있고 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죠. 그때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했던 거 그러니까 1월 말일서부터 2월 1일까지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되게 좀 헷갈려하죠. 1월 달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올 때는 어떤 기대감이었습니까? 야 이거 연준이 이제 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리면 더 이상 금리는 인상은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장밋빛이다 앞으로는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파울러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바로 그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다음에 CPI 나오고 소매 판매 나오고 PPI 나오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지표들이 고용지표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고 CPI도 마찬가지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좀 저 넓이 해갖고는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소매 판매도 좋았죠. 그러니까 시장에 되게 걱정이 되게 좀 많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월 통화정책회의 때 과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지금 연준의 성명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인플레가 약간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성명서에도 나왔거든요. 바로. 그리고 이 성명서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2% 물가에 다가가려면 아직까지 멀었다. 금리 인상 지속돼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좋은 걸 보고 시장이 좋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여타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의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이거 연준에서 로레테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원총재도 1월 회의에서도 0.5% 인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1월 연준 회의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시장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며칠째 그냥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술적으로도 또 좀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만했죠. 보시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242평선이요. 이거는 계속해서 242평선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지난주에는 하루에 한 번 돌파했다가 그 다음날 밀렸다가 하루에 한 번 돌파했다가 또 밀렸다가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아갔다가도 올라오는 힘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212평선 빨간선이죠.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도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 프로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모레 목요일 정도가 되면 이 22평선 기울기가 더 이상 우상향하지는 않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눕거나 주가가 좀 빠지면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 자체는 21에서 60선 60선은 아래에 있는 2400포인트 약간 아래에 있는 파란선입니다. 이런 새로운 박스권이 또 생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TV방송 출연할 때 충분히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때 2월 초 이럴 때는 중소형주 코스닥 위주로 보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는 2500포인트 근처 정도 그러니까 그보다 좀 아래에 있을 때 그때는 현금도 좀 이렇게 만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신 분들이시라면 시장을 이제는 조금 관망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212평선 아래로 이렇게 좀 떨어지고 이 22평선 자체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좀 그 아래 박스권 한 단계 정도 이렇게 아래에서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 242평선을 완전히 뚫는 걸 보고 안심은 그때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조금 현금 보유한 채 관망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는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소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그 안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섹터들은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들 저희와 함께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한번 투자하는 방법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과, 비중 남겨주시고요. 제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이 시장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겠습니다. 레제님께서 제필영화는 못 참지 라고 하면서 등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강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짜짜루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K맥스님께서도 날씨가 쌀쌀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는데 다시 좀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백주목나무님 오셨군요. 그래도 요즘은 수익이 괜찮아요 라는 댓글 남기셨던데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그 수익 잘 챙기시고 또 유지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또 그와 함께 서울 강서구에는 보람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보람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보람이와 또 제필영화와 함께 여러분들 부자될 수 있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현경님이 남겨주신 일진 머티리얼즈로 시작할게요. 매수가는 8만 5천 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향후 전망과 목표가 알려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꼭 봐주세요 라면서 남겨주셨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은 6만 4천 9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8만 5천 원 역시나 진짜 최근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담을 보내주시죠.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고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이제는 손실을 좀 회복하고 아니면 조금 더 희망이 있다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일진 머티리얼즈 근데 지금 비중도 30%로 가득 담고 계신 상황이어서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8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이때쯤 작년 봄이나 그때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좀 보유를 하시면서 마음껏 성도 되게 좀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섹터들도 다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 쪽들 양극재가 가장 좀 크게 움직이고요. 왜냐하면 양극재가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중에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아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을 만드는 회사죠. 2차 전지를 만드는데 그 동박은 이 응극 집 전체로 쓰는 게 동박이에요. 얇은 막입니다. 얇은 막을 이 일진 머티리얼즈가 만들고 또 응극 집 변체는 그리고 동박이고요. 양극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을 쓰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잘 안 움직여요. 항상 좀 그랬었습니다. 원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때 보면 소재 섹터들 이런 쪽이 좀 움직일 때 보면 가장 먼저 돈이 원가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양극재 쪽이 먼저 움직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그건 아닙니다. 사실 뭐 순환매라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위치는 괜찮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롯데케미칼 쪽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일단 지금 SKC가 동박 사업을 안 하다가 다른 회사 하나 인수, 동박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경쟁자가 됐었는데요.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롯데케미칼의 인수가 된다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작년에는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흑자 전환을 할 겁니다. 이 든든한 배경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롯데그룹 쪽도 이쪽 전기차 섹터들 그런 쪽이 없으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투자되는 부분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도 장사를 참 잘 해왔어요.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SKC 재무접표를 보시면요. 작년에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SKC는 다른 사업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동박입니다. 일렉포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만드는 그것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쭉 늘어나요. 5,300억에서 6,800억 그리고 작년 2022년 같은 경우는 8,100억 정도로 매출액 쭉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509억에서 699억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37억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 그 정도까지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차근차근 이렇게 늘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가 이렇게 지금 작년에 한 10% 정도 신차 판매 한 10% 정도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넘어가면 아마 신차 판매 대부분은 이 전기차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부터 야 내연기관차 못 팔아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마찬가지로 점점점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규모는 양극재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일렉폴 시장도 같이 커지는 거니까요. 시장 규모는 계속 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지금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면 제가 약간 뭐 단타를 치르시려고 샀는지 아니면 갖고 가시려고 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냥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요. 그런데 올해 되셨으니까 매수하신지가 작년 5월 달이면 5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갖고 계시니까 좀 더 오래 갖고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계속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 롯데 쪽으로 넘어갔으면 어느 정도 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주봉을 보게 되면 바닥은 여기서 찍었죠. 보시면 자 이때 작년 9월 달에 한번 찍고 여기서 이걸 쌍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죠.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 20주 입평선을 돌팔하고 그 위에서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일봉상에서는 또 조금 걸리는 저항성도 있긴 한데요. 240선이 조금 걸리는데 올라가다 보면 7만 원 약간 위에서는 이 가격대에서까지 올라가면 좀 조정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다 보면 이 가격대는 충분히 돌파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저항성은 지금 7만 5천 원대, 7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이 가격대에도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길게라는 개념은 한 연단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개월 이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정도 이렇게 더 들고 가신다라면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에 여기서 좀 급등했다가 여기 뭐 굉장히 좋았죠. 2021년도에 굉장히 좋았다가 14만 8천 원까지 갔었네요. 그랬다가 쭉 빠졌다가 한번 이렇게 좀 반등 나온 자리 있죠. 이 자리가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위 이상 정도로 이렇게 들고 가신다라면 목표가 1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7만 5천 원 정도에 또 걸리는 구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뭐 이거를 지금 결정하실 필요는 없죠. 아무래도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럴 테니까 저도 계속 아마 출연을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한 7만 5천 원대 정도 오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그때 또 분위기가 또 다른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 다시 좀 말씀을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일단은 푹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면서 목표가 10만 원까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또 비중이 30%로 좀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7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 보고 다시 한번 전략 체크할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진단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잠깐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롯데 매각이 된 게 최대 주주가 넘어간 거잖아요. 일진 머티리얼 로얄티는 일진 홀딩스가 못 받는 건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랑 일진 홀딩스가 전혀 다른 기업이 된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일단 대주주께 넘어갔으면 그게 롯데가 대주주가 된 거죠. 넘어간 거죠. 아 그렇죠.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넘어갔습니다. 다른 회사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아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코오롱인더입니다. 짜짜루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48,150원 매수가 비중은 30% 들고 계시네요.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알고 싶어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셨고 이제 본정 근처 왔네요. 자 이제 드디어 손실은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저 오래 들고 계셨다라면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여기 작년 12월 달에 10월 12월 이때쯤에 그 가격 찍은 자리가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이때가 47,900원이니까 이때도 아니거든요. 고점이 47,900원이니까 그것보다 더 전이면 한 9월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9월달에 매수를 하셨거나 설마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11만 4천 원 갔는데 안 팔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9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 들고 계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성격들이 좀 많이 급하시죠.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좀 뭐랄까 주식 투자도 장맛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좀 길게 들고 갈 쪽은 길게 들고 가고 좀 뭐 사자마자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9월달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걸 오래 갖고 계신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년 그러니까 가장 이 코롱인더가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요. 수소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예요.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인데 자 뭐 이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저 수소연료전지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게 좀 되게 애매합니다. 저 지금 상하프론테크가 이 수소전지 수소연료전지의 분리막 역할을 하는 그 멘브레인 막을 생산을 하는데요. 자 요건 불소계열이에요. 근데 이 코롱인더도 뭐 그 분리막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탄소계열입니다. 근데 이 탄소계열 같은 경우는 좀 그 불소계열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갖고 좀 사용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전에 뭐 조금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근데 이 코롱인더가 재차 그거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떤 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롱인더는 수소연료전지에 그 안에 물, 수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 수분 제어장치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수소차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 아마 이 코롱인더도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부각이 되지는 않는데요. 이 부분이 그냥 영영 묻힐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전기차가 그 승용차나 이런 쪽은 전기차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커다란 상용차들 이런 것들은 즉 배터리가 무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트럭 무게의 3분의 1을 배터리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이 큰 상용차들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가 맞지 않습니다. 수소차가 훨씬 유리해요. 자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기차는 그냥 전기차잖아요. 자동차 섹터인데 수소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뭐 전에 얘기 한참 좀 많이 있었던 수소경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기를 돌릴 때도 이 수소를 갖고 저 발전기를 저 연료전지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사용하는 거 그런 걸 먼저 연구개발을 해서 수소차 뭐 발전소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앞서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소를 생산하는 거 그런 쪽에 좀 먼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수소경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저 선박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 전부 다 이렇게 규제가 좀 그 배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세대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LNG선 우리나라 LNG선들 LNG추진선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LNG선도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메타놀추진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완전 친환경은 이 수소연료전지선박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라는 한 섹터에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시장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도 힘든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부각이 좀 될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부각이 되죠. 미국의 IRA 관련해서 친환경 섹터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도 수소생산설비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시장에서 좀 이 주가가 안 움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돼 있고 국가별로 뭐 이런 쪽을 수소 쪽을 육성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런 것도 분위기도 금방이에요. 한 번 이렇게 분위기가 잡기 시작하면 금방 또 이렇게 이쪽으로도 테마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부각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그러면 지금 뭐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이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 부분을 좀 따져보면 조금 긴 관점에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작년에 2021년도 그때보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조금 매출액은 좀 많이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할 것 같아요. 뭐 재작년 수준이거나 뭐 작년이 재작년 수준이거나 뭐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자 이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이 정체 상태에 있었으니까 주가 흐름이 이렇게 안 좋았던 겁니다. 뭐 작년에 뭐 10월 때 저 재작년부터 시작해갖고 쭉 미끄러졌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의 상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가 자체가 뭐 미래는 있는 기업이고요. 주가 자체도 올해가 작년보다 이익이 더 나는데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작년이 뭐 한 250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3000억 정도라면 뭐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상당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그럼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좀 바닥은 찍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여기서 점점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62평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62평선의 지지 테스트를 이때 1월 말부터 계속 지지 테스트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해 보면 미래는 있는 기업이다.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그리고 차트 모양 만들었다. 그러면 답은 나온 거죠. 자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8,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뭐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올라오니까 질문을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자 1차 저항선은 5만 원 좀 넘어가면 지금 현재 위에 걸리는 게 이 242평선이 좀 걸리네요. 242평선이 있는 자리가 5만 1,7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만 원 넘어가서 5만 1,000원 이쯤 되게 되면 조금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짧게 보시려면 5만 1,0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도 오래 들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이렇게 길게 들고 가도 된다. 뭐 이거 그냥 상관없이 좀 오래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면 일단 보유를 하셔도 좋겠고요.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5만 1,000원대 거기는 저항선 역할을 할 거고요. 그거 뚫고 나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아주 큰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짧게 보시려면 5만 1,000원대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좀 길게 들고 가시려면 뭐 길게 들고 가면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소에너지라는 이슈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슈 부각이 되는 건 시간의 문제고 지금 이 코오롱 인더의 기업적인 측면도 성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밸류적으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보유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5만 1,000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힘을 모아간다면 6만 원까지도 무난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1부에 이미 다 남겨셔가지고 2부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2부에도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체크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전화상담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진단입니다. 우리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에어부산요. 에어부산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4,140원요. 음,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이 많아요. 95%요. 95%요? 죄송해요. 죄송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또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체크하면 되니까 아니, 그래도 언제 매수하셨어요? 저, 뭐시든 1월달인가 2월달인가 모르겠네요. 잊어버렸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매수를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 일단 딱 수익의 기회를 지금 놓치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거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이게 그, 뭐로 그, 저 4만 한 4천 한 5백원 5백원, 6백원까지 가까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시 좀 반등이 나올지 수익의 목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이게 저 앞으로 전 나이에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또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수고 많아. 되게 많이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도 아까 보람 앵커님하고 통화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비중 많으신 건 아시는 거죠, 이거? 이렇게 많이 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맞아, 안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친구하고 산에 같이 갔는데 얘기하다가 이렇게 많이 사버렸대요. 아하, 예. 일단 이 에어부상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이요.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인데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독과점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각국에 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전에 1차로 이렇게 입장을 내놨을 때 긍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2차로 다시 또 심사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잘 돼야 주가 자체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있어요. 지금 3년간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고생을 많이 시켰던 그런 쪽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 쪽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정도부터는 아마 다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이게 2019년도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 6천억 이상 이렇게 매출이 나오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뚝 떨어져서 2022년도에는 한 4,05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치가 그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은 이거보다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그 부분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결정을 해주는 게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쪽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언제까지 이걸 승인을 해라 아니면 안 된다고 가부간에 결정을 해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비중 자체가 4,140원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비중 자체가 너무 높으세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 지금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거 이상은 좀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2평선이 있는 자리가 한 4,300원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단계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조금 점점점점 내려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한 4,2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반등 기다리셨다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요. 매수하신 가격보다 한 2%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나시면 그때는 한 30% 정도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이거 너무 부담이 커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비중으로는 안 되고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정도에서 한 60% 그러니까 55%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55%를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만 한 30% 정도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 근처까지 좀 반등 나오면 지금 비중 너무 많으시니까 한 30%만 남겨놓고 다 비중 축소하자라는 일단 1차적인 전략을 체크해 드렸거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더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는데 선생님 정확히 가르쳐주네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러면 매수카 구전주가 안 빚지면 8월 그렇게 말씀하시네. 명심할게요.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지금 비중 너무 많으시니까 손실 크게 보지 않는 선에서 꼭 빠져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속이 시원해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전화 잘 주셨고요. 오늘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맡겨서 감사하다고 말씀들 해줘요. 네.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릴게요. 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신 시청자분의 전화였어요. 정말 이렇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저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한 번 더 확인받으면 더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몰랐던 부분까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주세요. 02325에 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아 지금 통화한 시청자님 너무 따뜻하시고 착하신 것 같다. 어디 사시는지 너무 궁금하다 라는 댓글들도 남겨주고 계세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이제 신스틸러 가 되신 것 같네요. 자 그 사이에 우리 정정숙님도 오셔서 종목 남겨주셨고요. 오늘도 푸른하늘님 잘 오셨습니다. 칠리소스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 DYK YDG 님께서 재필 전문가님 팬입니다. 라면서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허윤혜 님도 모두모두 반갑습니다. 자 벌써 10시 38분 지나가고 있군요. 저희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고 또 미니 강의까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KMAX 님께서 남겨주신 두산 테스나 입니다. 매수가는 36,000원이고 비중 10% 담으셨네요. 자 일단 두산 테스나 오늘은 2% 정도 하락을 하고요. 35,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36,000원 매수 가시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지 아니면 조금 더 매수하실 오랫동안 조금 더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두산 테스나 최근에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확실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일단은 정고점은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수익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앞으로 방향 어떨까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 테스트 장비 쪽 이런 쪽을 하는 회사니까 시스템 반도체 하고 관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미니강의 야인시대에서 야인시대란다 투자의 신에서 미니강의에서 AI 관련되는 부분들을 한 2강 정도를 전에 해드렸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AI는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고 시스템 반도체 하고 데이터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머리가 좋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 똑똑하게 사회에서 인형받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운이 되게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 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또 반도체 쪽 이런 쪽하고는 또 좀 다르게 메모리 반도체 하고는 또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년 9월달에 바닥을 찍고 굉장히 이렇게 좀 잘 이쁘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뭐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고점이나 뭐 저 200 요즘은 시장이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거의 242평선 정도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것까지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는 뭐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 부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적도 작년보다 좋아져요. 자 이게 뭐 계속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에 2천억 정도 매출 나왔는데 작년에는 2,700억 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재작년에 541억에서 작년에 672억 정도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5,200억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자 이게 영업이익의 10배도 안 되죠.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도 뭐 이런 쪽을 저 많이 저 저 파운드리 쪽 이런 쪽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많습니다. TSMC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를 하는데요. 삼성도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5나노 공정에 있는 그 공정까지도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좀 돌린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스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잘 봐야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일 괜찮고 그 다음에 실적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가 자체 비싸지 않고 기술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목표가 이런 거는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돌파할 자리는 다 돌파했고요. 일봉상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좀 걸리죠.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자 여기 이쯤에서 좀 걸립니다. 4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이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이 없어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그거보다 조금 아래선에 저항선이 있죠. 이게 여기 보시면 120주의평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120주의평선이 지금 4만 1700원 정도에 있고 이건 특별한 그런 움직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려 보신다면 4만 원대 이상 정도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셨다가 4만 원대 이상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일단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산테스나입니다. 꾸준히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4만 원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내서 집 바꾸자 님께서도 두산테스나 가지고 계신다고 테스나 4만 원 넘어갈 수 있을지 물어봐주세요 라는 댓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믿고 가져가시면서 수익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만 빠르게 살펴볼게요.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알베로또 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8만 원이고 비중 15% 담으셨거든요. 이전에도 한 번 매매를 하셨던 종목인데 최근에 XR 기대감 등이 너무 좋아서 이번 달에 더 싼 가격에 재매수를 했습니다. 장기 보유 괜찮은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채팅창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종목 지금 매수하려고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라는 댓글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LG 이노텍 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수익 잘 보고 계신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카메라 모듈이죠. 그런데 카메라 모듈 하면 LG 이노텍 입니다. 그런데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 많이 더 쓰일지 어떨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카메라 모듈 우리 시청자님도 XR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XR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입체적인 화면들 이런 걸 찍으려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기차 쪽 이런 쪽을 지나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죠. 자율주행 자동차에 눈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 물론 라이다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건 너무 고가라서 어느 정도 카메라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많이 커버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카메라 수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또 늘어날 부분이 드론 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DJI가 아이디어를 굉장히 잘 내서 세계 1위 드론 기업이 됐는데요. 드론으로 화면을 촬영해서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VR 기기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보급이 되면요. 이때는 진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듯한 그런 화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VR 기기로 통해서 그런데 그걸 찍는 거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쭉 날아다니면서 그걸 찍을 거 아닙니까? 또 드론 같은 경우는 전쟁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 외에 얘기를 하면 로봇 쪽도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로봇은 뭘로 할까요? 로봇도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향후에 카메라 수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또 엄청나게 계속 늘어가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올해는 2조를 넘길 것 같아요. 매출액은 작년에 1조 9,500억 정도니까 19조 5천억 정도니까 이거는 충분히 20조는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정체 상태에 있었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시가총액도 6조 9천억 정도 7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 다르면 충분히 매수를 내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장기 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 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업황들 좋아질 테니까 장기 보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LG 이노텍 좋네요. 꾸준히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미니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오늘의 미니강의는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팽팽하게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측면으로도 답을 안 주는데 이게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다음 화면에 아마 나올 텐데요. 인프레 하락 속도가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 연준이 또 매파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지금 가장 크게 걱정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인프레는 좀 둔화가 되는데 고용지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건 한편으로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결되지만 야 뭐 이거 금리 이렇게 올려도 경기 안 꺾이네 경기 좋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하고 기대하고 걱정 사이 이 사이에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 한번 지표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시장의 걱정거리 부분들은 이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CPI 이 첫 번째가 CPI고요. 이게 연 그러니까 전년 대비고 그 다음 이게 전월비 근원 CPI 연 그리고 근원 CPI 월인데요. PC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비슷한 건데 좀 가중치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PCI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가 약간 틀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인데 소매물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보시면 걱정거리는 여기서 작년 2월 달에 벌써 7.9%가 나왔죠. 그리고 쭉 해서 이렇게 작년 6월 달에 9.1%로 고점을 찍어요. 그랬다가 쭉 밀리는데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가 되는데 처음에 뚝뚝뚝뚝 잘 떨어졌죠. 보시면 9.1에서 8.5로 8.3으로 8.2 여기서 조금 주춤했네요. 그런데 10월 달에 보면 7.7로 여기 보면 0.5%나 그냥 쑥 떨어졌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더 떨어졌어요. 7.7에서 7.1로 0.7%가 쑥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도 보면 0.6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왔었죠. 1월 달 CPI를 딱 보게 되니까 6.4%가 나왔죠. 이거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년도에 이게 많이 높았으면 뚝뚝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물가가 처음에는 뚝뚝 떨어지다가 지금 원래 물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쭉 잘 떨어지다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안 떨어지는 구간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거 아니냐라는 거 이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월 달 CPI 발표 예상치는 6.2% 했어요. 6.2% 했는데 이게 6.4%로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월비 같은 경우는 0.5%가 나와서 그전에 0.1%가 나왔는데요. 12월 달에 0.5%가 나왔으니까 이건 물가가 도로 올랐네. 탄력이 둔화된 게 아니라 물가가 좀 전월비는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전히 전월비는 강하고 그리고 또 전월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안 넘어가네요. 보시면 다음 시장의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감들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나오면 그냥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용지표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게 금리를 올리고 해도 일자리 많이 늘으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실업률 자체가 3.4%로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건 완전 고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좀 더 올려도 경기는 망가지지지 않겠네. 이런 희망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간당 임금이 1월달에는 좀 떨어졌어요. 4.8%에서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파울 위장이 시간당 임금을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연준도 그렇게 많이 독하게 나오지는 않겠네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좀 좋게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박스권 시장이니까 나중에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2,400에서 2,500 정도 박스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잡히다 보면요. 이 인플레이션 이라는 게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잘 안 떨어져요. 어느 정도 순간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면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 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작년에 우리 9월 달에 연준 통화정책회의 할 때 그때 연준 점도표에 나온 게 4.8% 정도 그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점도표에서는 5.1%가 나왔어요. 지금 3월 달 점도표는 아마 5.1%보다는 좀 높아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되면 연준은 이런 부분들 저거를 금리를 계속해서 전망치를 최종금리 전망치를 올릴 거예요. 올리고 더 매파적으로 간다면 이거 언제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니까 지금 미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2400에서 2500포인트 정도 그 사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시고 좀더 좁은 박스는 2400에서 지금 막 꺾어지려고 하는 22평선 지금 오늘 주가 오늘 종가 주가 그 정도 위치가 됩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대세 상승이다 이런 생각은 조금 버리고 투자를 하시고 때때로는 좀 여우처럼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곰처럼 우직하게 들고 가시려면 몇 년 1년 2년 연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보고 들고 가시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면 이런 부분들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걱정과 기대 그 어느 한쪽도 양보 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지수도 그에 따라서 박스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현명한 투자 그 방향성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고 재필이 형아의 꿀팁들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다양한 정보들 전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